이거 어떻게 하는지. 오,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난 그거 모르지? 확인 당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대표적인 고택균이 하나고요. 저희 이제 500여 평 정원에. 500평? 와우. 이 집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짓기 시작해서 1908년에 저희 고조할아버지, 할아버지의 할아버지. 와우. 얘도 이제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. 조심스럽게 달아줘야 됩니다. 하지 마요. 그냥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나머지 양쪽에 있는 문도. 한번 들어가봐야 돼요? 네. 이게 비계예요? 이거 어떻게 비계가 되지? 그건 백예나요? 아니죠? 팔걸이. 공주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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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게 뭐야? 쿠션. 여기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.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. 뭘요? 어떤 걸요? 전주 정식. 전주 초고추장. 전주 정식. 한 명이 하나밖에 못 골라. 정식. 정식 주세요. 초고추장 주세요. 그냥 주대로 주세요. 잠깐만 갈바이브 할래? 잠깐만 갈바이브 할래? 같이 먹자. 오 마이. I love 잡채. I know you. I know you love 잡채. 오 마이. I love 잡채. 나 잡채 완전 좋아해. I know you love 잡채. I know you love 잡채. 너 이거야? 아니 이 친구 고추장은 왜 찍어요? 아니. 내가 이거 먹방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. 같이 먹어. 오케이. 갑자기 이게 등장했는데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오 맛있겠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거 조금 먹으면 안 돼요? 안 돼. 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 정도를 다 먹자. 10. 10. 10. 9. 8. 10. 10. 9. 10. 10. 10. 9. 뭐야, 뭐야, 뭐야. 뭔 말이에요, 지금? 아, 먹지도 못해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뭔 말이에요, 지금? 아, 먹지도 못해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뭘 가져와? 복부합니다. 뭘 가져와? 복부합니다. 우와,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었네. 나는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사람이라는 게 음식이 잡채를 가진 건 진짜 잡채에 미친 거 아니야. 아니, 그건 나도 그런 줄 알았어. 내가 왜 잡채를 가졌지? 뭔가 당황스러운 게임이 시작됐는데 당황스러운 게 아닌 게 뭐예요, 이게? 그러면 우족발탕, 당내장탕 주세요. I mean, this looks good. 아니, 비주얼은 약간 전골 스타일이어서 부대찌개인데? 오, 맛있어! 약간 소주 먹고 싶은 맛이네요. 그래, 먹어봐, 먹어봐. 약간 뼈에장국 맛 나. And I love 뼈에장국. 오! 오! 음! 자! 가져가세요! 근데... 왜, 쟤 된장찌개는 왜 가져가요? 이걸 왜 가져가요? 이거는 원래 코스 밀인데 왜 가져가세요? 왜 된장찌개를 가져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져오셨어요. 아, 자리가 없어서. 하나, 둘, 셋! 뭐죠? 아니, 10초 안에 우리가 먹어야 되면 10초 안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10, 9, 8, 7 오! 오, 간이. 오, 진hold! 오! 오, 예스! 지금 저거야? 하피아워! 하피아워 인 전주. 나 술 시켰어? 어. 오! 약간 수정감э쁜 작가end. 오, 마이 갓! 나이것 뭐야? GOD. 마늘 너무 좋아요. 근데 모주가 뭐예요? 원샷 해야지. 오, 러브. 저 계피 짱 좋아해요. 그 수정가 되게 좋아해요. 그럼 한약이 들어가면 몸에 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원샷 해야지. 봄에 좋은 거 다 먹어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물짜장은 뭐예요? 물로 돼 있는 짜장면? 국물이 있는 짜장. 찬 짜장. 물에서? 물. 짜장. 물. 짜장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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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국수가 틀려. 오! 이거예요? 와우. 이게 짜장면이에요? 맞춰. It's different. Eat the noodles. 오! 오! 1, 2, 8, 9, 8, 8, 9, 9, 1,2,3,2,1 가져가세요. 괜찮을 거야. 이제 슬슬 배불러진다. 나 아직 배고파... 무시장 어땠어요? 이름이랑 너무 다른 비주얼이기는 한데 약간 볶음짬뽕 같은 느낌의 그러면 왜 물짬뽕이라고 하지?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줄 사람이 없어 여기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어 오마이갓 마지막 드시겠어요 3 9 8 4 3 설마 내 입에 있는 거 빼내진 않겠지 자 이제까지 못 먹은 음식들 빼내면 다 놔드릴게요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배불러야, 씨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틀려 공기가 틀리고 햇빛 풍경, 에어 이런 게 음식만 먹을까 너무 맛있고 이렇게 팔들이 그려 다른 데였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 아, 맞아, 맞아 그런데 지금 팔이가 돌아다니고 여기 옆에 눈도 보여요 그냥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이제 우리 친구야 We are friends Yeah, you never know Yeah, we are going to take a good, good Now we'll do it expect me like a love, huh Crazy and I like it So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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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Hey, hey, hey Everybody come to 전주 It's all about this relationship 예스, 예스. 진짜 그래. 그럼 왜 수술을 해야 되나? 그건 알았어요.